롤드컵 딱 우승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 1군에서 한 번에 딱 끝내면 되거든요 이어 하기 뚱이 뚱뚱이 2024 프로 리그 프로 1부 리그 1부 리그는 진짜 여기서 리그에서 순위권 안에 들면 롤드컵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쉬운 위치야 채팅창 위치? 자,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수단 보여 드리면 김기열 특 김기열 선수는 옛날부터 썼던 선수예요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재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애정으로 옛날 선수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선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표가 있죠 이게 재능입니다 재능이 다 두 칸씩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여섯 명이고 최근에 이제 다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박재성 배직박 선수를 새로 영입했거든요 그리고 포메이션을 알려드리면 옥냥이는 히오스에서 했던 것처럼 힐러 힐러 전담 김기열 선수는 초반에 받은 선수라서 이게 정할 수가 없었어요 짬뽕 이병건은 이병건은 탱커 전사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도살자는 로그 로드 호그 같은 거예요 누대기 그리고 김종수 진배는 옛날부터 이제 그 캐스터 AP 잘했죠 켈타스도 있고 지금 여기 마법사 마법사들 그리고 우원박 원딜 원딜하고 암살자도 하나 집어넣었어요 우원박 원딜 실제 그 인물들이 하는 포지션을 생각해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해야되는데 어 탱은 한 명 꼭 있어야 되고 어 힐러는 한 명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탱커 2명 힐러 2명은 좀 같이 가주는 게 좀 이쁠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탱커 2명 어 딜러 2명 이렇게 이렇게 가든가 그래서 딜러 탱커 힐러 딜러 나머지 한 명은 좀 약간 근접 딜러나 원거리 딜러나 뭐 아니면은 뭐 힐 도 되는 딜러나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직업을 좀 다뤄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전문 탱커를 쓸 수도 있고 뭐 전사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서브 딜러는 좀 약간 캐릭 폭이 넓어야 돼 그래서 지금 서브 딜러 역할을 주는 게 지금 기어리형이죠 기어리형이거나 아니면은 AP AD 같이 섞어서 준다고 하나 이 딜러 2명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선수 영입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리그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부리그부터는 이제 어 팀이 스탯이 좋습니다 볼 수가 없네 볼 수 있네요 진짜 59 다 59 54 막 이러거든요 우리는 좀 이런데 좀 후달리죠 63 63도 있어요 여기 66 보통 저번에 계속 이겼던 팀은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웨일 팀 있었는데 웨일 팀 없네 요렇게 돼 있고 요번에 추가된 거는 처형인 승용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흡혈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흡혈귀는 계속 관에서 계속 태어나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돌아가서 피 채우고 돌아가려면 피 채우고 해가지고 데스가 자꾸 안 생기거든 그래서 얘를 죽이려면 관을 죽여야 돼요 관을 그래서 앞라인에서 계속 버텨줘야지 흡혈귀가 안 죽습니다 요 정도고 음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어? 부자 코플쏘다 바로 부자 코플쏘 야 매직박 선수 안좋으니까 우원박 근데 진베는 있어야 되는데 음 탱커 힐러 무원박 지금 요거는 확실히 좋거든요 지금 켈타스는 이렇게 갈게요 자 저쪽부터 지금 스탯이 뭐 날샌돌이 뭐 질풍 선봉장 자 마검사 배냈습니다 저는 닌자 는 닌자 배낼게요 같이 연계되면 짜증나기 때문에 닌자가 자 그리고 우리가 화염술사 랑 가져갈 거니까 탱커를 배냈으니까 우리는 도박사랑 도박사랑 화염술사 가져갈 거니까 도박사랑 화염술사 가져갈 거니까 도박사랑 화염술사 가져갈 거니까 광전사밴 급혈기 그럼 화염술사랑 도박사 가져가면 될까 기사를 해서 죽여버려야되나 일단 화염술사 도박사 가져갈게요 사기기 때문에 소총수 탱커 다 가져갔으니까 기사 하나 가져가줄게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저쪽이 성직자 무녀 가져가면 조지니까 어차피 성직자 무녀 다 못 가져가요 기사 하나 가져가지고 몽크 아 처형인이 있네 성직자 가져가줄게요 뒤에 괴롭히면 성직자 좀 짜증날 거 같긴 한데 내가 차형인은 한번 체험을 안 해봤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술 지시 뭉쳐 간격 좁히고 궁극기 따로 사용 시작 저쪽은 특화되어 있는 거 안 썼어요 이.. 카라진만 쓰고 지금 뒤로 온다 뒤로 온다 아 흡폴귀가 다 죽여 그리고 또 도망가 우와 소총수랑 지금 계속 죽여 아 또 땡겨 야 성직자 땡겨 와 뒤졌다 이거 이거 흡폴귀 너무 세다 요거 저 소총수가 좋아 프리딜이야 프리딜 저 땡겨 땡겨 가져가는 거 봐 호호 호호 화연술세를 가져가면 안 되나 봐 초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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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딜 지금 이 탱도 되거든 그치 아 머가리 좀 줄여달라고 됐어 호호 저 땜에 진 거 같아요 아니야 내가 뱀픽을 좀 잘못했어 우리가 부른데 소총수로 가져오는 거 또? 저쪽에 카라지미 힐러잖아 저쪽에 카라지미 힐러잖아 그럼 우리가 힐러를 데리고 온다고 의미가 없어 그치? 흡폴귀를 우리가 가져가고 뭐 처형인을 벤할까? 검사 하나는 기사 벤 기사 벤 흡폴귀 설치기 그리고 흡폴귀 흡사기 흡사기 하나 가져가고 창술사 몽크 몽크가 사기인가? 근접 근접 두 명이니까 무녀 또 괜찮은데 근접이 있으니까 화염 화염술사 하나 가져가자 어때? 그럼 닌자 그럼 닌자 나올라나? 그럼 닌자 나올라나? 무녀 같게요 무녀 흡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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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근접? 화염술사에 화염술사 광전사 아니면은 마검사 광전사 화 화염술사 광 평범 살릴 피기 여기 있네 이렇게 전술 지시? 여기 있고 얼수리 흡폴귀를 좀 얼리겠죠? 돌아가고 오.. 관.. 관 터진다 오오.. 나쁘지 않은데?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계속 듣고 와서 도발 걸리면 싸우다가 흡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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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그 체급으로 밀어버린다 그치? 체급으로 밀어버려 흡폴.. 광전사도 너무 풀렸어 이게 광전사도 너무 풀렸어 이게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10 대 10 10 대 10 11 잡아 잡아 방패병 한번만 잡아줘 아아악 방패병 못잡았어 방패병 잡았으면 얼음술사 잡아가지고 이겼는데 네 근데 이게 8.. 막 이래가지고 오케이 창술새로 가져왔네? 어? 룩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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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개사기인데? 깨뚫는 창도 좋고 둘 명 데리고 올까요? 기사 계열은 계열은 천사 수총수 한 번에서 도박사 화염수수 그냥 스탯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예 이쪽도 지금 센 팀 이거든 스티키 씨위드도 주간생활은 나중에 다시 하는거야? 전에 깼는데 아 그럼 힐러 필승법이 안되네? 화염술살 필승법도 안되고? 흡혈기 처형인? 흡혈기... 이게 아까 원탱을 해서 흡혈기를 못 막아서 그런거 같은데? 흡혈기하고 나머지 몽크로 해서 들어갈까? 닌자벤하고? 흡혈기 몽크밴 무녀도 세고 기사? 기사밴? 닌자벤 됐으니까 기사도 밴 그리고 내가 얼술밴드 쓰면 스펠기 가져가고 처형인? 마더테르사도 있어 광전사? 광전사? 환영술사? 광전사 군인면 excess trading 마더테르산가 두 명이네? tober 비료 앞라인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피읍? 피읍 없네 키를 안해?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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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갑자기 관이 없어졌어 관이 없어졌어 마 Wo sex 일찍 stur 피읍 미칠 무섭 스탯이 안된.. 안되나? 뱀픽을 잘못하나? 아우! 힐러가 땡겨졌어 솔직히 저는 할거 다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잘났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짐베 다시 넣고 갈고리를 밴하자 갈고리를 밴하고 앞라인 싸움 하자 닌자도 밴해 그리고 화염술사 가져오자 협효기 화염술사에 얼술 웅크 무녀 소총수 저쪽 들어오면 좀.. 피곤한데? 이렇게 근접으로 해줘요 지금 기사 흠.. 지금 이게 최고거든? 우리 3개 그거랑 붙어있고 앞라인은 살아만 있으면 화염술사가 쪼갤 수 있는데 앞라인이 부서진다 자 오케이 오케이. 도발해서 해주고 지금.. 진영 좋거든여? 진영 좋아 진영 좋아 협효기 들어오면 도발로.. 끈은 빼주고 오케이 후두두두 저들을 들어오죠? 오케이 좋아 그니까 차영 jujf가 빼고 앞라인으로 싸워야 돼 오자마자 바로 퇴근 퇴근하다가 사망 내가 못한 거네 스탯 차이가 아니고 내가 못한거야 오케 x5 오키오키오키오키 어? 10대 10? 뭐야? 왜 10대 10? 왜 10대 10? 어? 근데 강한 팀을 두 개를 만났어 솔직히 나머지에서 승점 자판기에서 받아먹읍시다 어머 발견했다 받아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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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집 광전사 광전사 18인데? 광전사 꼭 넣을까? 광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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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loosen 광전사 26 됐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최영이 빼서 잘하는 거 화염술사로 해서 하고 기어리형을 이걸로 바꾸자 원딜로 아니면 투탱으로 들어갈까? 투탱으로 하고 화염술사로 버텨볼까? 화염술사로 버텨볼까? 최형인 벤? 기사벤? 기사벤하면 할게 흡혈기 하나 있다 닌자벤 해야돼 뭐해야돼 닌자 이거 없으니까 숙련도 없으니까 흡혈기 뺄게요 유령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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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소 닌자 닌자 나나 네 이거 성직자까지 하면 너무 닌자판인데 검사 검사 저쪽 기사벤 와우! 긁어버리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디서, 어디서 한다는거지? 장수리 띄워줘서 구독 감사합니다 몽크가 인기 많으니까 우리가 몽크 가져갈까? 아니, 처형인이 할거 없게 화염술사 밴하고 창술사 밴하고 몽크 광전사 몽광 흑혈기 우린 근접으로 가는거요? 닌자는 별로인거 같고 기사 격과 기사 격과? 이건 진짜 다 돌진이니까 닌자 한번 가야겠다 진짜로 이건 닌자다 뒤졌다 산개 산개 오케이 가자 몸 크니까 적당히 떨어져도 하더라고 아니면 무녀한테 맞는 게 더 아플 것 같아 난전으로 가야 난전 죽어버린 아 닌자가 활동을 아 닌자가 활동을 아 오다가 아 관을 때리고 있어 아니 어그로 낑뽕이 오케이 닌자 닌자 아 근데 닌자 그게 너무 안 좋아 스탯이 없어 우리 닌자 스탯이 닌자 스탯이 없어 아니 닌자 그 숙련도가 없다고 아 있네? 있었네? 안졌네? 조졌네? 광전사 하지마 구린 거 같아 아 아 아 아 다졌네? 다졌네? 이게 좀 만만하다 이게 좀 만만해 자 자 자 자 차영인 뱀 몽크 뱀 뒷라인 하면 되거든요 뒷라인 암라인 싸움 암라인 싸움 유령이 그게 있네 화술 우리 승리 공식으로 가 무녀 기사 광전사 도박사 성직자나 가져오고 하나는 앞라인 하나만 더 가져올까 환영술사 하나 가져갈까 환영술사 하나 가져갈까 환영술사 하나 가져가자 닌자 조졌다 미세 패러인 도박사 으 으 뒤에 나타나는거 봐 뒤에 띄어 띄어 안 뛰면 뒤진다 오케이 두 개 대기만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닌자 근데 닌.. 닌자 왜 앞으로 들어오지? 앞으로 들어와도 세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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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들어오죠? 닌자? 저 안으로 들어오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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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뒤로 들어오는데 띄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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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오케이 이거 살죠? 이 악물고 살죠? 오케이 야 좀만 버텨라 좀만 제발 제발 좀만 버텨 좀만 환영술사 어그로 괜찮았다 환영술사 어그로 이야 첫승 이거 첫승 닌자2 게임하는 사람만 재밌음 아 미쳤어 환영술사 좋다 자 환영술사 좋고 이대로 가자 앞라인 싸움 하고 환영술사 가자 자 소총수 뱀 처형인 뱀 차라리 혈귀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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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앞에 라인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화영술사 화영술사에 검사가 카운터인데? 어? 몸을 갈까? 저쪽 몸 가져가게? 몸 가져가자 무녀 저쪽에 성직자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돼? 상관없잖아 환영술사 하나 더 가져갈게요 격과 마검사 뒷라인 안오니까 성직자나 더 줄게요 딱 이쁜 것 같은데? 성직자나 더 줄게요 빠른 시전 붙어주고 OK 암라인 싸움 환영술사가 또 어그로 빼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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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덕지게 산거 봐 아 무녀가 OK 힐 좋다 아 무녀 힐 터졌을때 아니 그 성직자 힐 터졌을때 저거를 먹어버리네 OK 카라진 궁극기 뻘로 빠지고 OK 각 마검사 각 이상하게 틀었죠? OK OK 역전 OK OK 13 13 대구 OK OK 격과 격과 잡아주고 격과 숙련도 굉장히 높은데도 잡아주죠 OK 좋다 지금 카라짐이 사기야 내가 봤을때 2500 흡수해줬어 뭐 요거 나쁘지 않았죠? 지금 환영술사도 사기고 딜힐이 탱힐이 미쳤어 아니 탱딜이 미쳤어 해주고 딜 미쳤고 암라인 싸움으로 가면 좋을거 같은데 첫승 투펠기 카운터는 무녀야? 왜? 몽크도 막사 몽크 환영술사 몽크가 사기야 지금 몽크 환영술사가 사기야 그리고 환영술사가 몽크의 궁극기까지 합쳐지니까 같이 받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선수 영입이 두명 할까요? 특성 좋은데? 그니까 나중에 아니면 한명 돌리게 별 3개짜리 뽑으려면 지금 스폰서를 성공 못할 것 같아서 스폰서를 성공 못할 것 같아서 이걸 해야되거든? 스폰서를 성공 Nope 저기에 1딜로 집어넣습니다 1딜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게임단 1인박 성장 이번 시즌은 우승은 좀 힘들듯 야 이쪽 팀도 쎄다 저 이번에 잘 될 줄 알고 어려운 미션 받았어 무녀벤 처형인 벤 흡혈기 벤 몽크 몽크 사기인데 환영술사 화염술사 가져가야겠는데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기사에 오케이 광전사에 저쪽 성직자 가져간다? 차라리 성직자를 가져올게요 검사 창술사로 탱이 되나? 창술사로 탱이 되나? 킹 밀어내면 되지 않을까? 밀어내면 되지 않을까? 삼사 안으로팬 어깨 서쪽 조종사로 탱이 되나? 로쿤 한, 한탄만 벌어주면 화염술사가 딜 계속 넣어주니까 가까이 오면 팅 쳐버리기 가까이 오면 팅 쳐버려 싸워주고 싸워주고 아 뒤에 뒤에 성직자가 도발이 저쪽으로 걸렸어요 오 힐 힐 좋았다 힐 좋았다 성직자 힐 미쳤다 와 궁극기 좋구요 저쪽으로 올 때 아 근데 왜 탕 쳐버려 왜 화염술사 궁쌌는데 왜 팅 쳐버리냐고 어 같이, 같이 스폰 이건 좋아요 같이 스폰 오케이 화염술사랑 지금 환영술사랑 딜 좋죠 화염술사... 환영술사는 가져가야겠다 이거는 사기다 사기 뒤에 칼에 좀 계속 붙어있는데 띄워주지 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똥매려워요 똥 좀 써볼게 으음 나 감기야 니가 최고다 여기에서 한 번 바꿔주기 여기에서 한 번 바꿔주기 그냥 하던대로 할게요 블루나 그 레드나 포인트는 환영술사야 이거 라인싸움 해야되는데 라인싸움 해야되는데 도박사 몽크할까? 닌자음은 좀 조지고 손쉽고 제가 이ends 도박사 무녀 그러면 이제 닌자 가시 가시 좋죠 좁히고 간격은 좁히면 화염술사한테 당하니까 너무 넓히지도 말고 넓힐까? 한판은 이겼잖아요 우리가 퍼뜨리면서 오케 칼아침 안주는거 봐 이야 궁수 수총수 잘 터져야겠는데 그게 잘 터져야겠는데 어 이거 22 박빙이죠 박빙이죠 하필 카라 저거 터졌을때 터졌네 이씨 청술사 잡고 두다다다 아 소총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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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는 환영술사야 답은 몽크가 몽크가 근접이 좀 많아야지 되는데 저쪽이 또 원거리를 섞어가지고 방패병이 나왔네 소총수 갖고싶은거 없잖아 암살을 하나 섞어줄까 암살을 하나 섞어줄까 원박씨 는 블루 아닐때 할게요 일단 비워놓을게요 이건 일단 비워놓을게요 이건 스폰서가 실패했어요 3연패 기록 아쉽지도 않죠 3연패라서 아쉽지도 않죠 아쉽지도 않죠 오히려 좋아요 2대 떡 8에 달성해야되고 2대 떡 12에 달성해야되고 조졌대 내보내줘요? 내보내줘? 오케 근데 직박이형 지금 분위기 좋은데 꺼 나도 좀 도박사밴 하던대로 할게요 최영인밴 검사밴 흡혈기밴 마검사 환영술사랑 마검사가 있으면 앞라인 하나 더 있죠 환영술사 하염술사 환영술사 창술사 하염술사 그럼 몽크를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 몽크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몽크 격각 수총수 야 수총수 프리딜인데 몇 호 금리 5 4 5 5 5 6 근접이 3개니까 원박씨 환영출수 하고 싶어요? 몽크하고 싶어요? 간격 좁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검사가 있어도 우린 2개잖아 환영출수 하고 싶어요? 우린 몽크힐도 받고 환영출수도 있고 우리가 뭉치면 저들도 뭉쳐 와우씨 제대로 터졌다 격가가 괜찮아 우리꺼 슬슬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대박이 2개가 터졌어 대박이 2개가 터졌어 아니 되찾아오면 돼 천천히 되찾아 천천히 되찾아 들어와 지가 들어와 천천히 되찾아오면 되죠 천천히 되찾아오면 돼요 우리 투일이야 투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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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수 저 너무 뒤꺼운데 소총수 하나만 더 되찾아왔어요 천천히 야 원박시 잘했어 지금 탱이랑 딜 잘 넣었어요 쓰읍 내가 봤을때 이게 답인거 같애 환영출사 가져오고 엉냥이 엉냥이 잘했어요 바꿔주고요 블루니까 블루일때는 직발경하고 한번 바꿔주고 기세가 있잖아 기세가 우리가 블루니까 소형이 벤 똑같이 하고 아 몽크벤 오케이 우리가 블루인데 하나밖에 못가져가는데 벤 해주면 좋죠 환영술사 편하게 가져가죠 환영술사 얼음술사 화염술사 오케이 소총수 둘다 소총수가 카운터거든요 청술사 암라인 광전사로 갈까? 기사 무난하게 기사로 갈게요 저쪽 닌자 할 수 있으니까 기사가 가고 하나는 성직자로 갈게요 성직자로 갈게요 도박사 원박시 빠지니까 소총수 할 일이 생기네 원딜 줄게요 죄송해요 원딜 줄고 전술 지시는 퍼지고 오케오케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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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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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궁뻘궁 아하하 성직자궁뻘궁 아하하하하 화영 환영술사궁은 항상 항시 좋고 오케 좋아좋아 천천히가 어 앞라인 싸움하면 우리가 좋아 내가 앞라인 싸움하면 무조건 이기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앞라인 싸움 하라고 내 뒷라인 뭐 처형인 이런거 다 변해줬잖아 그냥 하던대로야 하던대로 오케 좋아 환영수 화영술사가 더이상 치트키가 아닙니다 더이상 치트키가 아니에요 자 소총수 지금 특성도 없는데 야무지게 잘났죠 이거 우원박이었으면 더 잘났어요 자 이대떡 또 스폰서 해놨고요 유 올라오죠 올라오죠 오케 직발경이 요번에 들어온 그 루키라서 쭉쭉 올라가죠 아 이제 감 잡았어 뭐가 사귄지를 이제 파악했어 오 멜바 멜바 멜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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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보이는데 리프로 티 안나겠지 티 안나겠지 성직자도 공속 필요합니다 어 어 직발경 컨디션 뚫었다 이렇게나 이변건 한번 빼 스탯 차이가 좀 나거든요 스탯 차이가 좀 나거든요 원박씨 스탯이요 원박씨 스탯 좋은데 오 이변건 옹냥이가 좀 오래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뽑은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되면은 무녀 하던대로 나는 그냥 고정인데 이걸 파일을 안하네 자 여기서 화염술사 그러면은 환영술사 카운터니까 언박씨 또 이거있고 얼술 자체 카운터 자체 카운터면은 그냥 무난한 기사 하나 뽑아줄게요 문구 창술사 도박사 하나 뽑아줘도 되고 전작 도박사 뽑아줄게요 어? 힐러를 안 넣었네? 괜찮아요 딜! 딜칭노! 딜칭노 딜칭노 오기전에 죽여 오기전에 죽여 우리가 팔이 더 길어 오기전에 죽여 지금 옆에서 계속 찌르는거 보이죠? 오기전에 죽여 봐봐 어그로 빼버리고 오기전에 죽여 오기전에 도발 걸어주고 지금 옆에서 계속 찔러주고 있죠? 환영술사가 계속 어그로 빼주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개 생기기 여러개 생겨버리기 힐 없어도 되네 22개 4개 아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갔다 어 뻘궁 오케 리스폰 한번 해주고 오케 원박시 궁 좋았고 딜칭노 이럴땐 그냥 딜칭노 해도 되겠다 저쪽 팔이 되게 짧거든? 진짜 짧아 우리는 팔이 진짜 긴데 아 원박시 딜 1등 지금 기사 플레이 오졌쥬? 준수했다 자 블루에다가 이거 기세 좋으니까 고대로 갈게요 탁 뱀 뱀 뱀 뱀 뱀 뱀 뱀 환영술사 몽끄 몽끄를 짜면 근접을 한 번 더 뽑는데 기사 몽끄는 잘 안 하거든요 소총수 하나 뽑아주고요 얼술은 소총수로 패면 돼요 격가 그러면은 기사의 무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창술사 이야 무녀 뽑았는데 창술사까지 오케이 간격을 좁히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오 기사 안죽죠 기사 안죽어요 기사 안죽고 이게 왜 좁히는게 좋냐면 원탱이라서 원탱이라서 따로 뿔뿔이 흩어지면은 좀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오케 환영술사 궁극기는 항상 좋고 환영술사 누구야? 짐베가 이걸 잘하네 짐베가 잘 넣어요 궁극기 야무지게 계속 넣어줘요 뒤에 창술사 지금 진입했는데 띄어줘야죠? 띄어줘야죠? 어 기사 나오면서 띄어주고 오케 안죽어 안죽어 저쪽 삽노딜이야 삽노딜 아 도발 걸려서 뛰어가는 시간에 해서 쓰읍 그런가? 기사 있으면 그렇게 해볼까? 오케 어 하트 넣어주고 하트 넣어주고 오천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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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재계약 비용 감소 이거 어때? 슈퍼루키 하려면 3000 뚫고 또 해야되거든? 어? 이거 이거 스타형이에요 요거는 9000에 이끼어? 갑시다 종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안쓸거면 종수 없이 가는 것도 답이야 아니 어차피 우리 화염술사 안쓸거잖아 10이니까 10이니까 그리고... 어? 처형이네 변했어? 별기 검사 성직자 변할까? 닌자까지 하자 성직자 성직자 잘하니까 약하려는 창술사? 화염술사나 섞어도 되겠는데? 소청수 섞나? 지가 붙여주죠 오히려 오케이 무녀까지 가면 되겠다 진베가 없으니까 진베가 없으니까 각기 및 뭉쳐야지 카라집 힐 같이 들어가고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와씨 뭉쳐가지고 저 잘 들어갔다 우와 학살한다 환영술사 저 궁으로 학살한다 근데 우리도 뭉쳐야 환영술사가 때리는데 자 따라오고있죠 따라오고있어 이거 서로 궁극기 안쓰면 서로 쎄거든 따라오고있어 제발 예 하나만 더 집어 하나만 에이 varsa 아아니 저쪽 궁이 너무 잘터졌다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퍼졌어야 됐나 아 psych Lana 짐배는 있어야겠다 원박시를 빼 아 저테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해. 저쪽 힐 안 할 것 같죠? 방패 하라고? ok 전술은 터져 터져 뻘궁 하연술사 뻘궁 으아아악 13개 터졌다 63 13개 터졌다 야 이거 확살이야 투박스 터졌어 무녀가 좀 못 피네 길을 스탯이 문제는 아니고요 좀 잘 못 싸운 것 같아 도박사가 잘 터진 것 같아 도박사가 탱 고정으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탱 힐 탱 컨디션 최악인데 바꿔줘 스탯 퇴근 퇴근 스탯 새롭게 퇴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쪽이 뭐했지 도박사가 가져갔지 프로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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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도박사가 잘 터졌어 몸꾸, 격과, 그럼 화염출사죠 방패병까지 무난하게 기사 가져가지고 운영하셔가지고 사근적 뭉치는게 낫겠죠? 격과, 궁하고, 창술사 있긴 한데 안 뭉치면, 얘네가 난전으로 가면 다 근접이라 스탯이 좋아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퍼뜨려 봐요 퍼뜨리면 안좋은데 어? 좋은데? 봐봐, 막 일련대로 가잖아, 얘 혼자 보호가 안되잖아, 지금 어? 근데 좋은데? 어? 근데 갑자기 좋은데? 어? 화염법사 궁은 원래 잘 안터지는데 좋은데? 어? 원래 안좋아야되는데? 어? 화염출사, 환영술사 미쳤다 이거, 진짜 환영술사 미쳤다 어? 좋은데? 퍼지는게 더 좋네? 왜 안좋아야되는데 왜 좋지? 지금 막 이렇게 겨, 난전으로 가면 원거리가 막 자꾸 달라붙는데 봐봐, 원거리가 보호가 안되잖아, 진영이 안되가지고 근데 왜 이기지? 보호가 안되야되는데 왜 기사 신세계 찍었대 나, 기사? 근접이로 움직이다가 한영술사 한영술사 뭐 줘도 되겠지? 한영술사 펜해야되나? 안가져가면 우리가 먹으면 되자 오케이 환술 얼술 창술 문구 화, 화술 도박사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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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쪽 완전 돌진해 검사로 페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난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너무 쌈누들인가? 그술? 차라리 겹까? 차라리 겹까? 그냥 힐 넣을게요, 힐 무난하게 얼, 얼술 있으니까 믿고 힐 갈게요 빠른 시전 환영이 더 좋아야 되나? 힐 갑니다 떨어지고 닌자 붙었다 오케이 닌자 앞으로 진입하네? 얼려버렸죠? 얼음술사는 좋아 오케이 닌자 다시 일로 오죠? 왜 일로 오지? 왜 절로 가죠 갑자기? 닌자 얼려버렸는데 얼리는게 제대로 안 먹었네? 오케이 힐 힐 힐 오케이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아 저쪽 너무 잘 오케오케 우리 잘 들어갔다 얼술 얼술 잘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팡! 얼려버리고 닌자 들어왔어요 얼술이, 얼술이 풀어줘 오케이 얼술이 끊어주고 오케이 얼술이 끊어주고 오케이 좋아요 닌자는 얼술로만 해도 힐러를 끼는게 더 좀 낫다고 보네요 어 자, 화연술사 틸 많이 넣었네? 왜 많이 넣었지? 오케 이대떡 이거 그럼 스폰서도 진행했죠? 닌자는 얼술로팬다 어? 강시 유리사 강시 유령 그림자술사 올라가고 궁수문크 처형인 흡혈기 떨어지고 영입할 수 있고 음... 일단 챔피언 정보 챔피언 정보 챔피언 통계 어? 없어졌네? 시즌 전체 그술 판술 성직자 무녀 처형인 표기 환술이 사기네 환술이 사기 요리사 사기에요? 근접 일러 아군이 사망했을 경우 회복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아 도트힐인가 보다 도트힐 회복량 상승 원걸인가? 60 강식 유지력 탱커 침피언 하나를 기절시키고 자신의 체력을 회복 물리치면 회복하고요 아 물리치는게 아니고 기절시키는거구나 피빨기 그니까 딜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하고 공급기를 사용하고 두개에 걸쳐 설명이 0이 되었을때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많이 받는거? 왜? 여기 없는데 많이 받는 내용이 없는데 아 얘가 기술을 많이 쓸 수 있는 조합을 해야된다고? 힐이나 보조를 해서 분메 꾀창 꾀창 꾀창이 사기래 꾀창이 분메해도 사기에요? 요것도 꾀창이니까 암살? 멍거리? 보조? 분메 뿅 분메가 꿀 방어력 관통 효과니까 딜러도 좋고 탱커도 좋고 다 좋네? 공속 빠른게 스킬도 이게 적용이 되나? 암살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름은 뭐할까 암살 잘하는 사람 갑보기 암살은 근데 우리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암살은 암살은 나중에 악마 나오니까 악마 나오니까 승완파르 암살이 암살 먹지나 내보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쓸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분매가 좋긴 한데 뽑아 놓을까 전투보조가 요거죠 요리사 100%죠 이러면 요리사 100% 나오고 요리사 사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분매가 좋으면 탱커 힐러 마법사 딜러 탱커 탱커 암살 힐러는 한명 박아 놓고 요쪽이 서브딜러 서브딜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 굳이 안 뽑아도 되겠죠 자리 자리가 없어 요리케 할게요 측박이 형은 음 탱커를 하나 해볼까 탱커를 하나 해볼까 강씨 나왔는데 보과적 강씨 나왔는데 또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 정신개조 오완박 어? 바퀴벌레 30 이하로 떨어지면 도망칩니다 되게 별론데 이거? 원 딜 이거 좋아요? 개사기에요? 딜을 안하잖아 아 좋아요? 어 오케 바퀴벌레 음 나머지 다 괜찮은거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옥냥이 이럴때 이렇게 이럴때 안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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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술사 특훈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좋은거라 용이 많으면 되거든요 정신계좌 하려면 부분별로 하려면 2,000원씩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평범으로 바뀜 뭐야 이거 3만명 있네 저거 구래요 30% 아래면 죽지도 않고 살았어 백수지래요 근데 막 붙은거 어그로 빼면은 서로 손해 아냐? 나 쫓아오는 애랑? 아닌가? 근데 이게 만약에 별로면은 별로면은 다음 시즌에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못바꾸는데 어 양복 나왔다 어 우즈복 나왔다 뭐야 갑자기 왜이래 어 우즈복 개사기 이거 화염 문제 빼 이거 밖에 없네 다른거 별 차이 없거든요 이거 할게요 한번 봐볼까? 아 아 아 어 아 으 으 그 으 으 어 으 으 그냥이도 이, 이 정도죠? 아 어? 요리사 좋아 도박사 좋아요 도박사 잘 떴어 요리사 요리사 키우자 사기니까 그리고 하나 냅둬? 하나 냅둬도 나올 확률이 없는데 그냥 갈까? 하나 뚫자 그냥 못 뚫을까 근데 내가 암살을 조합을 잘 안써 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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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악마가 나와도 악마가 나올 확률이 되게 낮잖아 제발 내가 목요일까? 그또게 zust Hehe 그리고 스폰서 5회 3개만 하면 하나는 먹고 12회 5회 오케이 갑시다 여기 볼 수 없대 역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3위 안에 들어서 롤드컵 나가서 하면 요번 시즌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만 하면 안되면 이제 다음에 슈퍼루키 뽑을 수 있으니까 기어리형 기어리형 빼고 스탯은 기어리형이 더 좋은데 시간 스탯스 리포터 스탯스 스탯스 넘쳐라 При 부르니까 우원 막 빠지고 요리사 꿀이라고? 최영이매 최영이매 한술 줘? 아 밴했네 뭐 좋죠? 환영수수 가져가면 되니까 격가 또 뻘짓하죠 격.. 격몽 허허 화염술사 하나 넣어주고 화염술사 하나 넣어주지 말고 무녀를 넣자 도박사 화염술사 하나 넣어주고 아 환영수에 넣지 말까? 우리가 잘 써가지고 넣고 싶은데 넣고 강시 한번 넣어볼까? 그냥 무난하게 기사해도 돼 숙련도가 좋아서 숙련도가 좋아서 굳이 강시를 여기서 45 방어력 45 60 체력 20 210 환영술사가 또 어그로도 빼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노딜까지 골라줬어요 전술 G10 격가 있으니까 퍼질까요? 간격 넓히고 간격 넓히고 빠른 시전이면 이렇게 할까? 간격 넓히고 어? 강시 갑자기 피가 팍 차요? 어? 갑자기 팍 차? 어? 강시? 뭐야 강시 나쁘지 않은데? 어? 어? 0개 0개 떴어 0개 아 15개 아 78 15개 아 아 개사기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개꿀 나 나도 책받 오케이 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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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비벼죠? 강시 안 죽어 강시 왜 왜 이거 됐지? 궁극기인가? 강기.. 강.. 강시 탱킹 되게 좋다 강시 좋네 숙련도 없는데 직박이 형 강시 직박이 형 강시 노딜이라서 그런거 같아 저쪽이 좀 올라갔어 숙련도 없었을까 도사 장르 뜨거 스탠 위원장 요리사 벤해야 겠죠? 저쪽 먼저 하니까 시기 사기 랬는데 소 차영이는 괜찮나? 차영이 진짜 짱 날 것 같은데 한술밴? 암라니스 하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하고 검사 갑자기 똥픽 한수라고 검사할 거면은 암라니 또 골라야 되거든요 몽크로 빼올까? 화술 갈게 기사하면 검사라서 그냥 같이 뭉쳐가지고 몽크로 같이 뭉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조합이 뭐야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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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술 가고 뭉칠게요 오케 뻘궁 아...뻘궁이였는데 들어왔어 도박사가 도박사가 사기야 아 뻘궁 짐베 뭐야 이거 뻘궁 써놓고 안되겠다 여기다 그냥 가자 자 여기서 한번 넣어야돼 흡혈기는 활약 못했거든요 도박사 밴 환술 밴 요리사 청술 탱크 하나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기사 흡혈기 기사 좋았죠 저쪽도 노딜 이쪽도 노딜 강시 강시 강시의 몽크 어때 삼루딜 강시 피냄새 가시 가시는 치유감소 그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피냄새네 치유 효과 없잖아 전술 뭉쳐 자 뚱뚱이 모여 삼노딜로 삼노딜 삼노딜 아 삼노딜 아 요리사 좋다고 요리사 좋다고 어 근데 왜 강시 안죽으면은 어 강시가 삼노딜 삼노딜 아무도 안죽어 아무도 안죽어 아무도 안죽어 아무도 안죽어 오케이 강시 강시를 못죽여 지금 강시가 지금 커졌는데 아무도 못죽여 삼노딜이라 삼노딜 삼노딜 요리사와 삼노딜 오케이 삼노딜 작전 삼노딜 힐하고 힐하고 그렇지 다섯 명 자 삼노딜 삼노딜 아하 다섯 명 한명만 한명만 제발 한명만 아아악 멸망 삼노딜 전략 멸망 뼈아악 뼈아픈 패배를 당한 뚱이뚱뚱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순위 결정전에서 끝내 뚱이뚱뚱이가 패배했다 뚱이뚱뚱이는 이날 치러진 리치 라이너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함으로써 순위가 6위로 하락하며 5승 5패 1점에 승점을 기록했다 아 아 강씨가 왜 나와가지고 파악했는데 강씨랑 요리사가 나왔어 삼노딜 하지맙시다 왜 삼노딜을 해? 갑자기 생뚱맞게 왜 삼노딜을 했지? 엥뚱뚱이 수지 길고 일찍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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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술사 도박사, 도박사 개사기 광전사 삼노딜 두개? 일단 앞라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씨, 킹씨 어술 뭐야 이거 삼노딜은 야 이거 개삼노딜인데 힐러 이거 하나 가면 딱 된다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진짜로 성직자 끝 진짜로 무념? 안전하게 성직 성직이 무난해? 왜 두두두 이거 날리는거 힐 힐 방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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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우면 도박사 밴하고 한영술사 쓰면 되지? 개꿀이잖아 창술사 화술 저쪽 소총수 흡철기 기사 불안하게 성직자 바뀌어 전술은 떨어져 시작 자 2대 떡으로 해야지 스폰서도 붙거든요 뒤에 붙었다 띄워져라 환영술사로 어그로 한번 띄워줘 오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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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이는 쭉 데리고 오죠? 오케오케 쭉 데리고 오죠 오케오케 힐 오케오케 성직자 계속 힐하고 어그로 빼고 오케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극기 리스폰지역에서 궁극기 나쁘지 않았고 오케 야 또 여기다가 궁극기 깔아주면서 나쁘지 않았죠 또 나쁘지 않았죠 오케 자 깔아주고 깔아주고 쓱 긁어주고 창술사 궁이 좀 사기긴 했지만 무난하게 넘어가주면서 무녀궁 아프죠 무녀궁 아프지만 리스폰 안 꼬이게만 안 꼬이게만 오케오케 안 꼬이게만 제발 오케 7초 역전 역전 힘들어요 무난하게 처형인 쫄았는데 처형인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오케 이대떡 스폰서까지 뭐 사실 별반 달라지는건 없는거 같아요 마검사 아 린자 환영술사랑 도박 도박사만 어떻게 하면 될거 같아요 린자 트랙 볼 대회 대회에서 최형인이 갑자기 쑥 데리고 오는게 센건데 우리가 도박사도 같이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 한번 써볼게요 바퀴벌레 억술벤 요리사 랩두어 흑혈기 밴 성직자 밴 무녀 처양인 그럼 우리는 환술 도박사 닌자 기사 격과 화염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앞라인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이 조금 무섭긴 한데 그냥 광을 갈까? 아 요리 아 요리가 있네 요리해볼까? 좁히고 좁히는 게 낫겠지? 넓히자 야 딜 미쳤다 딜 미쳤다 환영술사가 한 번 빼주고 칸 6딜 오케이 빼주고 빼주고 오케이 통 끌고 오고 요리사 딜자 지금 여기 맞짱 요리 맞짱 요리는 아비규환 어그로 빼주고 뚜르르르르르 58 13개 뚜르르르르르르 좋아 궁극기 괜찮게 터졌어 자 다시 해주고 서로 노일이면은 어그로 삥뽕이 가능한 우리가 더 괜찮죠? 어그로 삥뽕 가능한 야 환영술사 개사기야 요리하죠? 요리사 요리하고 계속 요리하고 요리사 계속 요리하고 통 튀어나오는데 요리사 계속 요리하고 요리사 안죽어 요리 계속해 안죽어 안죽어 탱힐 탱힐이 돼 요리사 도박사? 음 좋았어 음 좋았어 개시 블루 선호에 컨디션 좋으니까 바꿔줘? 아니면 이겼으니까 그냥 가 우리가 먼저니까 우리가 먼저니까 서영인도 안 무섭고 무서운게 뭐야? 무서운게 없는데? 아 도박사 뱀? 환영술사 우리가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은 차영인 배낮개 문구 환영술사 기사 무녀 성직자까지 저쪽으로 가져갈 성직자 마타나? 흡혈기 얼술에 강식할까? 광전사 반으로 얻은 전술은 전술은 붙어있기? 무 무녀가 있긴 한데 자 뒤에 붙었는데 얼술이 왜 저기있냐 안 뛰어주고 저쪽 왜 이렇게 궁극기 일찍 썼어 도로로 저쪽 궁극기 일찍 쓰라고 했네 자 여러개 나오기 오케이 힐 앗 뻘궁 어 들어와 주면서 지가 얼어주고 킹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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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되는데 힐 받어 힐 받어 킹씨 죽으면 안돼 힐 받어 아 애기됐다 킹씨 애기됐다 오케이 오케이 힐 받어 아 이게 살짝 노딜이야 우리가 오오 아씨 그냥 배내버려? 배내버려! 배내버려! 무녀! 개꿀! 얼술? 뭐야? 불안한 기사? 강시? 기사할게요! 성직자나 그냥 가자! 탱커 골라야 되거든? 기사? 검사? 최양인? 성직자? 자 가자! 모여! 모이면 근데.. 한 개 넓혀? 검사 공급기 어그로.. 빼? 꺼! 화.. 환영.. 환영 끌었어? 환영? 오케이 스폰서는 조졌지만.. 오케이 아.. 땡겨가지고.. 자 근데 저쪽 궁극기 다 썼거든? 이제 우리 차례? 도박사 궁극기 안 썼.. 아.. 아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환영 숫자 궁극기 오케이 따뚜르르르르 칠십..팔.. 열다섯개 뒤졌다 너 뒤졌다 뒤졌다 오케이 오케이 패주고요 얼술 딜 없죠? 땡겨주고 음이 없죠? 암살인데 딜이 없죠? 쭈욱 땡겨주고 오히려 좋아 붙어주면 검사 개패주고 계속 패주고 오케이 계속 패주고 힐 미친듯이 넣어주고 오케이 무난하다 뚱이 뚱뚱이 이거 괜찮네 나쁘지 않네 요 3강이 있어가지고 승점이 좋아서 나쁘지 않아요 아예 꼬라박은 팀이 있고 되게 많이 진줄 알았는데 3위야 3위 순위 경쟁에서 승리 오늘 결승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지금 얼마나 남았냐면 시즌 종료 시즌 종료 해도 되겠는데 어 지금 이거 좋거든요 이대로 갈까요? 딱 좋다 흑평기 흑평기 짜증나 벤에 처형이는 안 짜증나 도박사 짜증나 도박사 가져가면 짜증나 도박사 벤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랑 강식일까? OO 요리사 기사 OK 우리 요리사 기사 NINJA 얼술에 딜러 하나 뽑자 얼술에 소총수 어때요 소총수 막을래가 없거든? 아! 아 내가 먼저 얼술을 뽑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안 뽑아줬어요 아 하나 정도는 얼술이 커버가 돼요 전술은 붙어 무녀가 있지만 붙어 안 뽑아줬어요 오케이 또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도시락 먹이고 오케이 앞라인이 자꾸 밀린다? 우리 라인에서 싸우는데 좀 밀려요 와우 잘 터졌어 근데 저쪽도 잘 터졌어 우원박 궁 대박났고 이거 이거 우리 궁 잘 터져가지고 이겼는데? 저 내가 보니까 이 처형인이 뱀파이어랑 같이 썼을 때 사기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처형인은 사기가 아니고 뱀파이어가 사기였어 이거 42인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죠? 이거 이거 42인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죠? 우리가 우리가 환영술사 가져오고 일단 흡혈기는 밴하죠 짜증나니까 수총수 밴 도박사 밴할게요 그럼 환영술사 가져올게요 무녀 요리사를 안 가져오네 지금 지금 저쪽에 환영술사까지는 가져올 수 없거든? 이렇게 되면? 그냥 킹씨 가져가도 될 거 요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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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가져갈 리가 없어 요리사까지 가져간다고? 요리사까지 가져간다고? 킹씨 그냥 가져가면 될 거 같은데? 저쪽 앞라인을 가져갈 차례라 창술사 뭐야 이거 요리사나 하고 딜러 하나 넣으면 되는데 요리사 여기에 화염술사까지 할 거 같진 않거든요? 마검사나 갈까? 궁슈? 우원박 궁슈? 궁슈 괜찮나? 아무도 안하는데 지금 너프가 3개가 들어갔는데 궁슈는 애쉬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애쉬에다가 바퀴벌레 조합 나쁘지 않을지도 킹시에다가 전술은 전술은 한격 넓힐게요 따로따로 싸우면 좋거든요 다 각자 도생이 돼가지고 잡아봐 좋아요 궁슈 계속 넣어주고 뭐해 뭔 딜이야 저거 요리사 살았죠? 요리사 살았어요? 요리 한번 하고 요리사 살아서 요리 한번 하고 살아서 요리 한번 하고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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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안줄게 버텨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강씨 아 강씨 살려야 되는데 아아 죽었다 강씨 애기된다 아 안돼 안돼 강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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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조졌다 이거 어떻게 뭐가 잘못된거죠? 애기됐는데 난전으로 하는데 딜이 너무 안나와 근데 이겼죠? 감사 아 너무 구려 3등 도박스 초록색 게임 아 근데 그 근딜 회피하는 원딜을 쳐도 너무 별래요 기어리형 집 지키고 있고 이거 한번 써볼까요? 깨트리는 창 깨창 아 뺄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갈게요 총재비 나오면 총재비가 공수보다 좋대 우리가 먼저니까 환영술사 가져올게요 도박사 가져오는게 좋나? 표기벤 킹시 뺀 요리사 뺀할까? 도박사 뺀 마검사 뺀 환영술사 가져오고 도박사 뺀 초영인 무녀 강시편이니까 무난하게 기사 가져올게요 광전사 요리사 광전사 가져오고 소총수 요리 소총수 하면 될 것 같은데 금은 닌자 얼술 자체 카운터 이렇게 전술은 전술은 넓혀 시작 110 뭐에요 110 뒤에 있는데 왜 안쌔? 환영 만들었는데 왜 안쌔? 요리 한번 해주고 요리하면서 살아나가죠? 요리하면서 살아나가요? 땡겨도? 요리하면서 요리하면서 살아나가? 수류탄 잡아 잡아 빨리 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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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떻게 좀 해봐 환영 환영 다 잡았네 개뿔 요리 또 궁극기 하나 있잖아 뭐 하나 써봐 아 초영인이 치유 감수를 걸어가지고 야 이건 그냥 깡 스탯으로 밀어버리는데 우리 예스딜인데 우리 예스딜이야 노 딜 아니야 우리 예스딜이야 안되겠다 실험적으로 가자 꽤 뚫린 착 지원했습니다 얼음 숫자 지가 배네 오케이 환술 환술 지가 도박사 고르나? 도박도 배네 마검사 마검사 혼자만 없거든 화염 숫자 대차 기사 화염 숫자 대차 무녀 여기서 유령 어그로도 뺐거든 얼음 숫자도 밴었고 창술사 소영인 여기서 요리사는 노딜이고 초반에 얘가 딜 캐치를 해야거든 힐보다 난 딜이 더 좋을 것 같아 닌자랑 같이 들어가 아 근데 얘가 끌어주니까 닌자가 낫다고? 닌자가 낫다고? 소청 썼대 그냥 R 전술 지시 고급기 일찍 사용해라 간격 지시 없고 일찍 사용해라 시작 유령이 없을 때 됐어 어쉬를 먹어줘야 되는데 어쉬를 먹어줘야 아 야미 아 1어쉬 잠깐만 수류탄도 뻘뻘 뻘 수류탄 야미 야미 잠깐 유령이 먹어줘야 돼 먹어라 아 유령이 유령을 땡겨버리고 아 잠깐만 2어쉬 잠깐만 6 6 이거 비.. 유령 있는데 비슷하게 간다? 이거 희망 있거든? 유령 있는데 비슷하게 가? 유령 있는데 비슷하게 가? 얌얌얌얌 얌얌 어 먹어주고 먹어주고 얌얌얌얌 먹어주고 시간 많아요 얌얌얌얌 먹어주고 먹어주고 얌얌얌얌 먹어주고 미쳤다 얌얌얌얌 또 또 하면서 또 해주면서 또 얌얌얌얌 어 하나 또 먹었고 6 얌얌얌 또 가서 얌얌얌얌 오케이 또 가서 14 얌얌얌얌 15 얌얌얌얌 얌얌얌 오케이 16 16 대 16 연장전 얌얌얌얌 오케이 그냥 안할래 유령 별론거 같애 그냥 얌얌얌 안하고 그냥 하면 될거 같애 근데 보여줬죠? 절역 보여줬죠? 얌얌얌얌 얌얌얌으로 이게 날듯 얼쏘 얼쏘 배날끼요 저쪽 얼쏘 잘쓰니까 나머지는 괜찮거든 청직자 뭐가 더 좋지? 격각 처형이 똥픽으로 고르네 환술사 환술사까지 가져올게 환술사 끓어도 이 도발을 해주면 기사가 어그로 빼주면 괜찮거든요 해주고 요리사 저쪽은 탱이 없는데? 간격 넓히고 미쳤다 이거 스탯 아하 아 허리 꺾인다 소총수가 쏘면 허리 꺾여 무반동총이야 소총수 소총수가 아니고 무반동총수야 아하 허리 꺾인다 옆에서 프리딜을 한다 잡아 쟤 좀 잡아봐 오케이 서로 빨고 두개 두개 빨고 했어 지금 수류탄 뺐고 이길거 같은데 이거 요리 요리 시작 요리사 요리 시작했어요 어그로 빼고 어그로 빼고 아 이거 그거구나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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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안하고 지금 바퀴벌레 오케이 요리사 갖도 넣어주고 아 저기저기저기 잡아 쟤 빨리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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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휴 어어 아 왜 아니 이겼는데 왜 아 승점이 이겼는데 떨어졌어 승점이 지금 9승 5패가 4팀이에요 이 팀 내에 뿌리 박혀있는 이 패배주의 근성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갈게요 스포는 이미 조진 것 같고 흑밴 흑밴 환영술사 할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환영술사까지 먹을까 수청수 밴하고 아 그럼 저쪽이 밴하지 먹.. 먹겠다 수청수 밴하자 수청수 잘한다 저쪽 겪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도박사 하나 먹고 환영술사 안 고르겠지? 안일하게 몽크 몽크 처형인 몽크 처형인이면 환영술사 반영술사까지 무녀 무난하게 기사에 요리사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호 상술사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거거든요 넓혀 저쪽 쌈노딜 개쌈노딜 개쌈노딜 기사 못죽일 듯 개쌈노딜 이라 도시락 계속 먹으면서 기사 안죽죠 아 죽네요 죄송 어 우리가 쌈노딜 이상하다 어 궁극이 잘 터졌고 어 우리가 쌈노딜 이거 우리가 쌈노딜 이지 저쪽 스탯도 별론데 무녀가 프리딜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프리딜이 더 센데 왜 그러지 아니 우리 프리딜이 더 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버그 터진 것 같은데요 저쪽 스탯도가 아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처형인 땜에 힘을 못 쓴다고? 아니 이상하다 처형인? 벤 흡혈귀? 벤 격투가? 그래 똥픽 할 줄 알았다 도박사, 환영술사, 픽 검사? 저거 똥픽이죠? 강 깡씨 무녀 창술사 이거 진짜 힐 안 넣고 화염술사 어때요? 진짜로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빡도는데 진짜 이거 뒤졌다 넌 환경 넓히고 넌 뒤졌다 지금 여기 붙으면 안 되고 붙으면 안 되고 붙으면 안 돼서 떨어질게요 넌 뒤졌다 진짜 3, 3딜 1탱 3딜 녹여버려 그냥 딜로 녹여 딜로 딜로 그렇지 쉴 필요 없어 녹이면 되지 아아 오케이 저 잘 뺐어요 안 붙어가지고 오케이 구급기 우린 안 썼어 저쪽 먼저 써 그래 써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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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오케이 저거 뻘 야 이제 우리궁 야 미쳤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오케이 강씨 이거 어떻게 막을래 어떻게 막을래 이 쌈노디들 쌈노디들들아 어? 54 오케이 이제 우리타임이죠 야 여기서 힐러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생각 미쳤다 좋다 이거지 힐러 되게 봉.. 어? 과감하게 배제한게 이건 승리로 이어졌죠 1탱3딜 이거 우리가 만든 메타 아냐고? 1탱3딜 어때? 1탱3딜 메타 우리가 만들.. 우리가 개발했어 이 메타 야 밥이나 먹자 옥냥이 빼라고? 아니 모르지 이거 써야될지 안 써야될지는 그쵸? 1탱3딜이면은 처형인 빼고 흡혁인 빼고 오케이 끝났다 넌 어? 도박사 가져갈게요 무녀? 창술사? 이 새끼 봐라 가방 크 dire 킹 shi 악! 환영실수수수수수수수 pass 은el 요리사 이거 근데 좋은 거 맞아? 나 요리사 좋은 줄 모르겠는데 근데 처형님 배냈으니까 요리사 사귈 거 같아 요리사 하나 넣고 하나는 뭐 냈냐 딜러 소총사 하나 넣으면 진짜 예쁠 거 같은데 오케이 끝났다 오케이 넌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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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이겼다 뒤졌다 요거는 요거는 간격 넓히고 창술사 무녀 간격 좁히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떨어지면 이거 일망타진 나을 거 같은데 좁히자 그냥 뒤졌다 우리 딜 야무지거든 통통 오케이 우리 딜 야무져 환영술사 개씹사기 개씹사기 야아 씹사기 환영술사 야 이거 봐 환영술사 이거 봐 수류탄 빨리 터뜨려야지 멍청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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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스 이 아 일곱개 따라가 따라가 야 따라가 저쪽 궁 쓸 거 다 썼어 우리 우리 킹시 킹시만 살려 조진거 같다 어 꺽이지 않는 마음 어 안죽어 우리 안죽고 있거든 계속 어 어 근데 왜 안죽냐 왜 저쪽 10초만 더 줬으면 패벤 조 뚱이랑 실 올라가는 건 라이노랑 시위드 흥미진진하다 무녀 나도 무녀 할까 무녀 개사기 같거든 무녀한테 자꾸 털리네 개빡 돌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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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인 벤 오케이 무녀 벤 안할 거야 환영술사 개사기 내가 해야지 화염술사 오케이 도박사로 개패하지 흡혈기 오케이 개패하지 어 얼음술사 나쁘지 않거든 얼음술사 너무 노들인가 노들 아니거든 소총스로 어택 근데 흡혈기 못딜 것 같은데 흡혈기 못딜 것 같은데 강시 강시 뽀애고 쌈누딜이잖아 광전사 요리사는 너무 천천히 오르거든 광전사의 성직자 가자 린자 린자 어 암살 둘 앗 앗 앗 앗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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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힐 좋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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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도 들어와 아 아 잠깐만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미안해 들어오지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빨리 끝내줘요 아 빨리 끝내줘요 아 빨리 끝내줘요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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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껌이죠 투엄살? 아무도 안하죠 원래 지는 경기인데 궁발로 이겼대 환영술사가 개사기에요 너의 환영술사는 상대에게 악몽일거야 안써 나 벤투 쓰는 고정 딱 내가 딱 생각한 포메이션 딱 고정 나 침투 내가 생각한 그림 있어 자 자 저쪽 얼음술사 벤 오케이 처형인 벤 앞라인 싸움 하자구요 그림자술사 오케이 잊고 있었다 이런게 있는질 몰랐네 아 환영술사는 진짜 주기 싫은데 진짜 주기 싫은데 환영술사 이거 주면 진짜 짜증나는데 되네 진짜 주기 싫어 검사? 뭐지? 내가 한번 써본다 도박사 무녀 검사 들어가면 근접 하나 뽑아야되거든요 오케이 검사가 있어서 기사가 카운터긴 한데 기사의 카운터가 또 아니 그 검사의 카운터가 또 무녀기 때문에 킹씨? 아니야 흡혈기 있으니까 기사 창술사 그죠? 섞을 수 밖에 없어요 킹씨? 화염술사 뒤졌다 미쳤다 우리 최고 최고 라인업 뭐 저쪽? 검사 때문에 붙으면 안 좋긴 한데 띄워줄까? 붙어주는게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십 숙련도에 흡혈기를 한번 맛보세요 그쵸? 붙어 주는게 나을 것 같죠? 붙어 주는게 나을 것 같죠? 이십 숙련도에 흡혈기를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검사공에 그냥 4명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냥 줘 줄건 줘 불 붙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죠? 화들짝 놀라서 자 성기사가 도발로 계속 원탱은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원탱은 기사에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기사 받고 시작하는거야 탱은 기사야 그냥 왜냐 도발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술로 도발이 있다는건 말이 안돼요 그냥 사기인거야 방패병의 궁극기가 얘는 일반 스킬로 계속 쓰죠 자 19 10개 아 저쪽 안으로 들어오죠 오케이 우리가 뭉치면 어떻다? 저들도 뭉친다 관 관 박살났죠? 무녀 궁에 아 이건 예상했어요 이건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같이 태어나면 돼 같이 태어나면 돼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커요 검사 궁이 끝이야 음 우리가 얻는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거 자 계속 살아주면서 무녀는 어때요 무녀도 미쳤죠 무녀가 지금 사기에요 지금 요리사가 사기라고 내가 게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왔어 끝났어 자꾸 요리사 좋다고 게스라이팅을 당해서 오케이 똥인데 그죠? 파죽짓에 뚱이뚱뚱이 4승 1패죠 오케이 나 게스라이팅 하지마 내가 알아서 잘해요 자 대회 아 스폰서 4번 사대떡 만들어야 되거든요 4번에 사대떡 이때도 해당되나요? 이때 이때 다음 시즌 아니 그 그 그 롤드컵이랑 합쳐서 개선 업 그레이드 루키 영입 됐다 끝났다 크아 루키영입 돈 이제 루키로 해서 이제 딱 와 이거 봐 선수 오케이 이대로 가 롤드컵 롤드컵 3선승제라 안 돼요 아니 그 포스트 시즌도 있고 일단 이거 힐 감소시키는 처형인 꺼져 그 다음 그 다음 도박사 도박사 꺼져 도박사 꺼져 도박사 꺼져 도박사 꺼져 도박사 꺼져 도박사 꺼져 하면 소청수가 도는데 환영술사 꺼져 유령 그리고 무녀를 가져오자고 아 좋은 방법이야 무녀가 좋은 것 같아 무녀가 원이니까 지금 공격속도 올라가서 사기거든? 하필이면 무녀가 공격속도가 올랐어 이거? 오케이 이거 미쳤죠? 창술사를 썼다는 건 뭐다? 탱 하나를 더 쓴다 기사 여기다 딱 박아줍니다 도박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사를 그냥 가져가줘요 어? 도박사 가져갈까? 아 도박사 가져갈래 검사 검사 카운터 맞습니다 맞는데 기사에 기사에 화염술사 갑니다 사근접 미쳤죠? 격투가궁 검사궁 창술사 이거는 퍼져 왜냐? 기사가 도발이 있으니까 퍼져 끝 끝 조합 끝 조합 끝 1승 감사합니다 자 1승 감사합니다 개쿨 개꿀 자 기사가 계속 아 근데 검사가 자꾸 반가 글러가지고 기사가 빨리 죽네 기사가 없는 동안 힘든데 오케이 구웅 빨리 끝났죠 아 잠깐만 막 몰아세운 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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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다가 죽었죠? 오케이 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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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써 오케이 오케이 창술사 구웅 뻘로 빠졌죠? 오케이 99 8개 99 8개 미쳤다 미쳤다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promises , Gemma 근데 딜이 안들어가냐? 화염수술사 왜 그렇게.. 굳인거 같지? 화염수술 왜 이렇게 굳인거 같죠? 아 이거 굳인거 같지 잠깐만X4 잠깐만X4 잡아서 빨리 잡으 하나igers 잡아빨리 잡으라고 아아아아악! 이 안에 나왔잖아! 아 진짜 개야맛 온다 진짜 아 이건 질 게 아닌데? 사근접이인데 길을 왜 이렇게 못났어 얘? 퍼져서 광역 못났다고? 쓰읍 아 근데 또 그러면은 또 궁극기 계속 터지면서 조지거든? 하아 아니 밴픽 되게 이쁘게 짜줬는데 광전사? 화술? 무녀? 화염궁은 근데 원래 잘 날라가요 저쪽 근접하려고 나보다 근접하려고 나보다 응 도박사 환영술사 흡혈기? 오케이 기사 닌자? 기사 꼭 뽑았는데 닌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창술사 흩어버려 흩어버려 아 힐은 있어야 되는데 성직자 아 요리사 별로야 닌자가 딱 오는 거를 살려줘야돼 암살자 있으면 요리사 별론거 같애 저쪽 이거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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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뭉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뭉치면 안 좋은 거 같은데 궁극기 다 대박으로 터지는데 뭐지? 저쪽은 난전? 우리는 진영 갖춰서 아 사..사..사킬 저 궁극기 빵! 봐봐 저거 괜찮아 이제 우리 궁극기 이제 우리 궁극기야 오케이 50 19 도로로... 환영술사 스킬 음 뭉치야겠다 아 아까 채팅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저거 흐트려놓아야 된다고 아 좋아 그래 나 하던대로 하면 돼 구독 감사합니다 나 하던대로 해 성직자 개우졌다 그냥 요리사 하지마 요리사 가스라이팅 당했어 내가 요리사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자 처형이 벤 벤 흡혈기 벤? 오케이 무녀? 개꿀 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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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린자를 기사로 빼니까 검사를 넣어준다 오케이 기사야 괜찮아 창술사 창술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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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박사의 얼음술사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근접 다 터졌으니까 박사의 마검사 나쁘잖아 박사의 마검사 아니면 박사의 광전사 박사 하나 넣어주고 근접을 하나 뽑아줄까? 마검사 마검사 하나 넣어주자 어때 쓱쓱 긁어주는 거야 그리고 뭉치면은 저쪽 모이니까 소총수 소총수는 싫은데 소총수 하지 말지 간격 좁히면 궁극기 두개 다 대박이네 근데 좁혀 좁히고 이거를 이득파 좁히고 앞라인으로 쓱쓱 긁어주면은 그치 묻죠 뒤에 묻었죠 저 소총수 묻은거 봤죠 오케이 요걸로 잡아주고 오케이 앞라인 싸움하면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인자 아 인자 인자 꺼져라잉 아 궁극기 아 수류탄 괜찮아 이제부터 따라가 이제부터 따라가 도박사 궁극기 안썼지 도박사야 궁극기 안쓰냐 쓰자 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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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칠 오케이 뒤에 라인 해가지고 잡은거 봤죠 뒤에 라인 잡은거 봤죠 뒤에 라인 잡은거 봤죠 뒤에 라인 잡은거 봤죠 이거 마검사 미쳤다 이거 선택 좋았죠 마검사가 뒤에 뒷라인 소총수까지 잡아주면서 오케이 우리 포스트시즌 참여 오케 오오 좋아좋아좋아 마검사 좋은데 꿰뚫는 창 한번 키용? 근데 스탯이 너무 좋다 그냥 써 자 처형인 벤 오오 혈기 벤 무녀 가져가면 도박사 환영술사 환영술가 가져가면 도박사 무녀 오케이 오케이 무녀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소총수면 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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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도한? 도한 무녀? 오케이 지금 어쩔건데 잘 모르면? 키사? 검사? 검사? 마검사? 뭐지? 도라인가? 저쪽 이.. 이때 요리사야 폭딜 없죠 요리사 요리사하고 나눠줘 간격 넓혀 이겼다 끝 감사합니다 꽁승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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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꽁승감사합니다 자 요리해버리고 꽁승... 아...아... 긁어버리네 자 꽁승감사합니다 방깍이 좀 아프네 아... 아... 방깍이 좀 아픈데 아 꽁승감사합니다 아...아...아파파 괜찮아 아직 서로 궁극기 안썼고 오케이 오케이 공...검사 궁극기 이쁘게 빠졌고 자...아 잠깐만 환영수유사 궁이 도라이 아니야? 어떻게 거기서 쓰지? 근데 97, 17 터졌어 98, 17 터졌어 98, 17 98, 17 98, 17 아... 환영수유사 뻐궁섰는데 93, 17 오케 무녀를 잡아주고 98, 17 터졌어 잠깐 근데 왜... 아니... 우엉박 이렇게 해 놨는데 짐배가 쓰읍 검사가 왜 이렇게 요즘에 떴지? 검사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아 나도 근접으로 갈까? 무녀 무녀 화염술사 밴하고 나도 근접가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아 무녀 화염술사 해 밴해 마검사 환 처형인 흠 우린 들어갈 건데 바보들 근데 몽크가 없네 핵심인데 광전사 흑펠기? 흠 요리사의 창술사 됐다 뒤졌다 자 우리 돌진조합 어떻게 할래? 자 우리 돌진조합인데 어떻게 할래? 아 잠깐만 피냄새 바퀴벌레 니가 먹어라 바퀴벌레는 오케 가자 전술 붙어? 구급기 연계는 따로 써 뒤졌다 땡길게 없죠? 저쪽 땡길게 없어요? 처형인 아 잠깐만 처형인 잠깐만 힐 힐 감소잖아 어? 처형인 힐 감소 밀어내 중신아 아 아 아 아 진짜 퇴폐가 나쁘지 않은데 근데? 눈 근접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잠깐만 요리사 요리사 초형인 힐 처형인 펜할걸 4위팀 5위 5위 4위 오케 5위 2위 호에 밧 1위 honeymoon 8위 2위 예를 Weekly 1위 5위 1위빌 4위 6위 5위 2위 4위 1위 한번 뷹 6위 5위 in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위 대 5위. 이게 4위죠? 이거 스탯이 이런데? 우리 하던대로 하자. 우리 먹히는 대로 하자. 먹히는 대로. 먹히는 대로 하자. 또 멈춰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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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쪽이 블루잖아. 그러면은 밴하고 밴하고 꾀창이 더 좋은데? 스탯이 좋으니까 그냥 갈게요. 환영수사 가져올라 거나? 무녀 오케이 생각이 있죠? 환영수사 화염수사 가져가면 저쪽 딜 할 거 없어요. 진짜로. 그럼 근접해야 되고 이건 완전 내가 먹는 거야. 틸 다 없어졌거든? 강시 강시해라 그냥 무난하게? 검사가 가겠네? 성직자까지만 하자. 힐은 있어야 되니까. 아 닌자 별로야. 마검사 창술사 오케이. 이러면은 검사 안 했으니까 암라인이고 힘들죠? 강시 아 나 강시 골랐네? 아니 저쪽에 골랐네? 기사하면 되겠다. 기사 개삭인데? 좋아 좋아. 이겼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어. 끝났어. 간격 좁히고 기사 붙어있긴 하지만 붙는 게 나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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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암라인 싸움 이쁘죠? 이뻐요. 그럼 다음거 다음거 해야겠다. 뱀픽 짜야겠다. 플레이오프는 이렇게 무난하게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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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술사 이뻐 이뻐 궁극기 이거 나쁘지 않아. 어 강시 죽여버리고 강시 궁 언제 썼구나 이미 강시 죽여 저거 죽여 저거 강시 해 오케이.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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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영술사 딜 야무지고 봐봐 이거 우원 봐. 이거 딜 좋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뭉쳐있어가지고 마검사한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더 이득 어 오케이 오케이. 환영이 마검사의 스킬 각을 비켜주면서 뭐야 안 끝났어? 3판 3선승이야? 3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채영이 밴 환술 밴 무녀 가져가지고 흡혈기 오케이. 창술사 오케이. 창술사 하나 더 낼 수 밖에 없어. 그지? 화영술사 하면 소총사 하는데 일단 흡혈기 있으니까 기사할게요. 검사할라나? 화술 요거는 도박사 소총수 넣으면 야무질 것 같은데 검사 검사 오케이. 아니 앞라인 무너지겠다. 잘못하면. 모이는게 낫겠죠? 저쪽 근접이 많아가지고 따로 싸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원거리라서 어차피 원거리라서 그렇게 안 모여지거든? 모인다고 생각하고 싸우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검사 땜에 기사가 좀 녹는데 나쁘지 않아요. 야 이거 위에서 싸우냐. 나쁘지 않거든? 잘 터졌거든? 궁? 두루루루. 오. 아 왜 거기 들어가. 수류탄. 빨공. 우원밥. 우원밥. 아니. 우원밥. 오케이 오케이. 무난해 무난해. 딜 못 넣을거면 이번판에 못 넣으세요. 다음판에 넣으면 되니까. 좋아쓰. 자 뚱이뚱뚱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 삼떡 만들고 바로 갈게요. 그냥 어디로 가고. 방패병. 다전제의 왕. 5판 3선승 경기에서. 늘어나. 최영이 밴. 검사 밴? 무녀 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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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그럼 기사 가져가 줘야겠죠. 저쪽 일부러 팔 잡은거 해주면은. 우린 더 좋고. 격과. 원탱으로 갈게요. 화연술사. 원탱 갈게요. 성직자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저쪽 노딜이라서. 요리사 괜찮을 것 같은데. 요리 라이팅 하지마. 하던거야 하던거야. 지금 버프도 되는데. 이거 왜 하네. 아 또 한번 틈이. 요리 라이팅 당할 뻔. 좋아. 이거는 붙어도 돼요. 이거는 붙어도 돼요. 근데. 안 붙어도 돼요. 안 붙어도 돼요. 쌈노딜. 오케이. 우리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툭툭 치면 돼. 저쪽. 어. 얼음술사랑. 화염술사. 술사 조합. 그냥 가면 돼요. 툭툭. 원거리에서. 툭툭. 오케이. 궁궁기쁘다. 궁궁기쁘다. 위치 좋다. 환영술사. 다 살아있을 때. 환영술사. 개사기죠. 뚜루루루. 두개 두개. 아. 아. 어. 뻘궁. 오케이. 앞라인부터. 사거리로. 사거리로 밀어. 아. 요리 라이팅 당할 뻔. 어. 잠깐만.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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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요리 라이팅 당할 뻔. 쟤 도박사 플레이 오셨죠? 다섯. 오전인데 한 판은 요리사 써도 될 듯? 지랄 마세요. 왕. 호텔. 네. 일정. 환영술사밴. 택한. 문여 가지고 와요. 괴로운 거죠? 검사 밴 해주면 좋지 넌? 흑폐결계 할 거잖아. 그치? 난 좋아. 광씨. 그럼 근접은 안 뽑을 거고 도박사 먼저 뽑아가도 될 것 같은데 창술사 소총수 나오려나? 도박사 있으니까 괜찮겠지? 화염술사에다가 기사 갈게요 웡크 뭐야 이거 탱 2개 아 지고 싶다는 뜻이구나 아 그렇구나 개폐하지 다 근접이죠? 화술 미쳤죠? 화술 딜 한번 주목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3노딜에 화염술사한테 잡아먹히는 조합이구나 네 마음 잘 알겠다 벌써부터 700, 800 우원박도 딜 미쳤고 앞라인 싸움하면 기사를 못 들쳐 3노딜이라서 기사를 못 녹여요 검사는 지갑에 남 어 창술사 들어갔는데 그냥 하면 돼요 어 도발 걸고 아 그렇구나 한명도 안 죽었어 한명도 안 죽었어 자 또 들어와 계속해 계속 한명도 안 죽어 아 그렇구나 와 아직도 안 죽어 아직도 안 죽어 아 그렇구나 안 죽었어 퍼펙트 3노딜 조합이구나 이건 잘했어 무녀를 가져오는 거 너무 좋아 저쪽 처형인 검사? 오케이 검사 변해주면 좋지 우리가 기사 자주 쓰는데 화염술사 배? 오케이 음 문의 안 줄게요 문의 안 줄겠습니다 흡혈기 환영술사 도박사 가져가면 될 거 같은데요 환도 계사기 창술사 기사 뽑으면 될 거 같은데요 남는 힐 뭐 요리사랑 성직자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될 거 같고 마감사 성직자 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저 근접이니까 그냥 뭉칠게요 우리 광역 없긴 한데 저쪽에 안 좋고 안 좋고 한데 그냥 뭉칠게요 자 들어오면은 앞라인으로 그냥 쭉쭉 버텨주면서 버텨주면서 힐 해주면서 버텨주면서 힐 해주면서 버텨주면서 궁극기 타이밍만 죽은 상태에서 저들이 하면은 아주 예쁜데 지금 지금 뱀파이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환영술사 미쳤죠 환영술사 미쳤어요 5,6,11 오케이 끌고 라인 잡고 싸우면 좋아요 난전일 때 흩어지는 거고 라인 잡고 싸울 때는 붙고 싸워지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무난하게 뺐죠 격과 격과 공은 무난하게 뺐어요 흑팔귤이 너무 좋아해 AI가 삼떡 야 이거 중껑마 아니야? 아 이거 중껑마가 되네 갑자기 흐흐흐흐흐흐 파악했어요 이제 메타가 뭔지 직박영 쉬세요 요멤버로 갑니다 침투 갑니다 저쪽 흑혈기를 집착하는 모습 조용히 밴 환술사벤 흑혈기 너무 얼술 이러면 기사 하나 잡아줘야 돼요 검사 방전사 요거는 쇼총스 아니면은 마검사도 나쁘잖아 쇼총스 할게요 간격 좁혀 좁혀 얼술 얼술이 좀 들어오는 거를 무력화 해가지고 같이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좋아 공급기 썼는데 이정도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쓰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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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괜찮아 32에 5개 나쁘지만 괜찮아 오케이 수류탄 좋았고 뭉치면 우리도 좋아 뭉치면 우리도 좋아 뒤에 두루룩 오자마자 집가고 광까지 부서지고 왔다갔다 딜로스에 사망까지 자 또와 또와 딜로스 멀리서 오느라 또 딜로스 느리거든요 오케이 싸우다가 집갔다가 싸우다가 집갔다가 맞고 집가고 탱커인가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관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관까지 들어왔어 흡혈기를 자꾸 풀어줘서 오게 한 다음에 개패는 거 굉장히 좋죠 최고의 경기력 우리가 먼저 가져가니까 무녀 가져가줄게요 처형인 밴하고 환영술사 밴하고 무녀 가져가줄게요 그럼 우리가 무녀 가져가주면 어떻게 한다? 흡혈기 가져가준다 그쵸 도박사 소총수까지 가져갈까? 과연? 소총수 하나 가져갈게요 창술사 화엄술사 화엄술사 기사하면 될 것 같은데 화..기 광전사 오케잇 뭉치고 자 개패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퇴근 또 퇴근 오 밀어내기 창술사 공급기 밀어내기 좋았어요 앞라인 유일한 앞라인을 밀어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면서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괜찮아요 저쪽 궁 다 뺐어 궁 다 뺐어 천천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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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오케 궁극기 좋았고 아 뻘궁 우원박 뻘궁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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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쪽 궁 다 빼가지고 이대로가면 이겨 어 이대로가면 이겨 툭툭가 툭툭가 앞라인 싸움하면 우리가 무조건 좋아 툭툭가 툭툭가 어 툭툭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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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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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황제사 아 뭐야 오케이 창술사 잡으면서 툭툭가 잘 써봐 고대로 갑니다 저쪽이 궁타이밍이 교대로 되게 잘 나왔었어 최영인 벤 도박사 벤? 아 환술사 하면 짜증나는데 소총수 흑툭귀지 뭐 풀어주면 그쵸? 그러면 나는 환영술사랑 무녀 격과 격과까지 나오면 화연술사 풀리죠? 그럼 저쪽이 기사하면은 앞라인이 기사 화술관 딘사 창술사 기사 오케이 다 풀어주죠 다 풀어줘 붙어주고 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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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들어오면 개패주고 오케이 오케이 격과 공 뻘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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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기를 아직 안 썼기 때문에 바로 비벼줄 수 있죠 뚜루루루루루루루 관짝 다 부서지죠? 어 관짝 아직 살았나? 오케이 자 바꿔 자 아아 좋아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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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랑 암살자 들어와 어 기사 하나로 다 카운터 쳐지죠?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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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환영술사가 한번 어그로 빼고 기사가 한번 빼주고 그쵸? 좋아요 좋아요 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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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구떡 미쳤다 구떡 결승으로 갑니다 리치 라이너스 흡혈기를 풀어주면 상대방이 흡혈기를 고르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됩니다 꽤 틀린 창 그대로 갈게요 어? 이게 제일 무서워 흡혈기를 밴하는거 어 어 1등 팀은 다른데? 자기가 못하게 AI의 한계를 알고 무녀 오케이 도총수 문구 문구 저쪽이 성기사까지 할 수 없거든? 기사 하나 뽑을까? 기사 하나 뽑을게요 아니 성직자를 해야 검사를 안 뽑을 것 같은데 성직자 격과 기사를 그냥 골라버리네 어차피 저쪽 암살 안하면 의미 없거든요 킹시 여기서 킹시 갑니다 전술 전술은 전술은 저쪽이 근접이 많기 때문에 붙어붙어 붙어붙어 딜은 우리가 더 좋아 딜은 우리가 더 좋아요 킹치 안죽죠 우리의 전략은 앞라인 싸움 하는거야 이쪽으로 온다? 빨리 잡어 격각 오케이 오케이 좋다 성직자 궁 좋다 수류탄 개뻘공 야 거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냐 야 총수야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안나와? 킬이? 이게 뭐해? 모험 떠나는데? 쌈노딜 대전 오케이 쌈노딜 대전 강씨가 궁이 안풀려요 오케이 좋았다 딜 좋았고 딜 좋았고 여기는 딜이 부족했고 무녀 변해주세요 무녀 변하기 싫은데? 무녀 변하기 싫은데? 한술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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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녀 픽 합혈기 광전사 도박사 창술사 까지 나왔으면은 이게 카운터가 두개잖아요 하나는 탱커고 하나는 딜러잖아요 창술사까지 나오면 화염술사 기사를 하고 아니면은 얼음술사에다가 강시를 할 수도 있죠 기사를 먼저 고르면 카운터를 당하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기사에 화염술사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카운터 소청수 골라나 카운터 소청수 소청수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앞라인 싸우면 우리가 더 좋거든요 간격 좁히고 따로 쓰고 저쪽 막 퍼트리려고 하는데 어 저거 보였죠 이게 도박사가 과 나눠서 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관도 때리거든요 아아 난리났네 오케이 자 앞라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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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파 오케오케 천천히 천천히 아아 소청수 왜케 아프냐 아아 그냥 조진거 같죠 조진거 같아요 소청수를 풀어줘서 이렇게 됐나 화염술사가 좀 별로였다 소청수를 가져오는게 낫을거 같애 소청수 가져오고 소청수 가져오고 저쪽 화염술사 주는게 나았을거 같애 누구 어어 너무 자책하지마라 소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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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도박 부총 마검 라인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저쪽이 화염술사 골라버리면 딜러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저쪽 근접밖에 못 골라 화염술사 오케이 광전사 붙는거밖에 못하죠? 그리고 기사 끝 붙아라 닌자 나와도 돼 닌자 나와도 그리고 여기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관도 때릴 수 있어요 수총수가 아아 아파봐 아 아 아 씨 광전사 개 짜증나네 진짜 뭐야 야 우린 군국기 안 쓰냐? 수류탄 터트려 그렇지 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서로 군국기 다 썼는데? 이거 암몰라인 싸우면 왜 안되지? 하아 저 도박사 진짜 개사기 저거 하아 이번에는 흡혈기가 좋았다 흡혈기가 좋았다 흡혈기가 좋았다 도박사 도박사 박사해 오케 도박사 15 무녀를 풀어줄까? 흡혈기가 좀 짜증나는데? 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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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지시 좁혀라 고 닌자 바로 사망하고 시작 닌자 들어왔는데? 척결 우리 아직 궁극기 안썼어 아이씨 수류탄 아 리스폰 꼬이는데? 아 리스폰 꼬이는데? 마검사 뭐지? 왜이렇게 세지? 뻘고 여기서 여기서 비비자 떼거지로 비벼지나? 비벼지나? 비벼질까? 비벼질까? 안 비벼지겠다 아 이게 리스폰 꼬이면서 조졌어요 저쪽이 팍팍팍 들어오면서 그때 몰살 당했어 아 어? 팬이 6만 명이야 괜찮아요. 롤드컵에서 보여줍시다. 삼성 1브리그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승팀 리치 라이너스 우리에게 첫 패를 선사했던 리치 라이너스 결국 우승했습니다. 준우승팀 뚱이뚱뚱이 실버 마우스 1500 최다최치 선수 우리겠지?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치 짐베 500 우리죠? 옥냥이 어씨 자 강등은 오버웨이트 어스트리치 래피드 라쿤스 좋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최다 우승팀 2회 1회 1회 오케이 자 이제 우리도 참여합니다. 팀 관리 선수 영입 루키 삭제 루키 수파 루키 사사 어 이게 더 좋죠? 사사 여기서 스트리밍을 한다는 건 쫄보 플레이 거든요. 사실 다음 시즌도 보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여기서 돈 있는 돈 다 때려박아가지고 그냥 롤드컵 우승하고 끝나는 거야. 원래는 페이치 12$ 스크래프 2% 2% 1% 2% 2% 2% 3% 4% 어떻게 그렇게 쪼금 차려지? 바로부터 어... 페넌트... 페넌트 레이스 1등을 못했기 때문에 한 시즌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뚱이뚱뚱이 갑니다 센스티브 스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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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티브 스퀴드 도박사 스퀴드 흡혈기 열어줍니다 창술세를 잘 아네 여기는 뭉크 열어줍니다 수총수 변해줍니다 환술 화염술 딜러 없죠 이제 근접밖에 못 뽑죠 오케이 내가 원하던 대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기사 현필기 얼음술사 진짜 뻥하지 마검사 어때 진짜로 이거 마검사 힐러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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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지시 좁혀 고 뭐 했는데 죽지 이상하다 노딜이어야만 하는데 아우 오케이 가는길에 터지고 오케이 잡고 근데 아직 격과 궁 안썼는데 제대로 터지겠다 이거 아 격과 궁 터지는거 아냐 터질거 같은데 격과 궁 터질거 같은데 썼어요 격과 궁 쓸거 같은데 안썼어 썼다고 잡고 잡어 잡어 아 저 얼음 잡아 얼음 잡아 오케이 센사티브 센사티브 오케 오케이 퍼제 오케 하.... 하.... 무녀 가져올게요 쟁이시 아 이거 소청수인데 쟁이시 광전사나 깔을게요 격과 격과까지 했으면 화염 깔아도 되죠 저쪽 궁극기 없으니까 검사까지 가져가줄게요 전사는 피흡이 있어서 자체 힐이죠 소 막 들어오네 여기 세지 저쪽 궁극기를 너무 잘 써 근데 저쪽 궁극기 다 썼어 우리도 써 우리도 써 우리도 써 쟤 안녹냐 광전사가 때리는데 왜 안해 얘 광전사 왜 안싸워 어..? 녹일하지 말걸 킬 했으면 이겼는데 남한 데이프 남한 곳 남한 데이프 남한 데이프 쵸부 아 이래야 재밌지. 이래야 재밌어. 소영인? 오케이. 소영인? 콜타. 콜타. 3. 6. 6. 6. 7. 9. 6. 8. 9. 10. 10. 그냥 갈게요. 기사 닌자 하려나? 검사 검몽 이건 킹시가 날 것 같은데? 아 격가 왜 이렇게 세? 혼자 막 다 두드려 패 뭐야 힐 다 빨아먹고 뭐야 격가 돌아와 버리겠네 진짜 도발 없으니까 또 뻘궁 쓴다 또 뻘궁 써 또 뻘궁 쓴다 잘한다 그래 세방 감사하다 강씨 각성했는데 뭐 안되겠니? 강씨 각성 안되겠니? 어떻게 좀 안되겠니? 강씨? 강씨인데 그래도? 그래도 강씨인데 안되겠니? 아.. 까비 조금만 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닥쳐 여기서 흐름 끊습니다 흐름 끊어요 꽤 창릅니다 흐름 끊어요 저는 뭐 OK. 수청수 청술사 문영? 오케이 최영희 최영희 격가? 유령 마감사 전술? 란전? 스킬? 스킬? 따로 써 가자 아 저 격가 좀 어떻게 해봐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야 야무지게 먹습니다 유령 어? 유령 먹방 뭐야? 뭐야 유령 오 벌써 오 관여 이거 무난하게 흘러갔어? 유령 먹방 유령 먹방 먹방 여섯 개 야 지금 무녀 그냥 암살해버렸죠? 무난하게 흘러가? 유령? 또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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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딜봐요? 딜보여? 아이씨 끊었네 먹방 어 먹방 오케이 자 조커픽 어때요? 승바 승바님의 조커픽 아니 못하기만 하는 것도 제주야 이대로 가자 진베 빠지고 그냥 이렇게 가자 닌자도 있기 때문에 뒤졌다 난전으로 가자 난전으로 가자 기사 빼고 검사 빼? 기사 빼? 얼술 빼고 기사 빼 난전가 기사 빼고 기사 빼고 아, 처형인으로 데리고 올까? 어, 그래. 처형인에 무녀 풀어주고 광전사 가자 아, 마검사를 가자 뒤졌다 환영인 흡혈 카운터 카라진 유령 쓰고 싶은데 안되겠다 무녀 쓰고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난전가 난전가자 난전가면 추측이 더 좋은데 좁히면 얜는데 펄하 넓혀 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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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겨버리고 끊어줬거든? 지금 어그로 빼줬거든? 아, 우험박이 바퀴벌레 어, 데리고 왔어 궁극기 뺀 거 봤어? 격과 궁극기 끌어와가지고? 혼자 맞는 거? 허험박이 바퀴벌레로 도망간 다음에 미쳤죠? 지금 뒤에 오는 것도 야, 좋다 야, 이거 이쁘게 켜졌다 지금 광전사 궁 이쁘게 켜졌다 야, 마지막 2대2에서 하나요? 해주나요? 쓱쓱 아, 근데 좀 이상하다 진영이 진영이 좀 이상한데 오케이 뚱이 뚱뚱뚱 올라가고 칠만명 특성 달자국? 이렇게 안가 더벅거리 왜이래 이거? 형이요? 형 없어요 풍이형도 없어 실제 롤 하는 사람만 있어요 가자 처형이는 우리가 쓰자 처형이는 우리가 쓰는 거 괜찮은 거 같아 화염술사 밴하고 무녀 밴에서 어? 그럼 환술 밴 강시밴 무녀픽 기사 도박사 검사 필기 마검사 문구 이거 이쁘다 깨러짐 바퀴벌레 바퀴벌레 깨러짐 요게 낫겠지 바퀴벌레 무녀가 안 돼 바퀴벌레 무녀는 힐을 못하잖아 깨러짐 그리고 그리고 뭉쳐 그리고 뭉쳐 그리고 뭉쳐 데이 상상 도박사 소 visitors 도박사 우리를 방깍 방깍 오 끌어댕기기 마검사 끌어댕기기 꽤창 승파 선수의 꽤창 쓱쓱 꽝꽝 쓱쓱 이거 광역 빼고 우리가 광역 쓰던가 이거 방법인 것 같애 광역 벤하고 뭐였지나? 검사였는데? 괜찮았는데? 화연수사 벤? 오케이 무녀 벤 기사 벤? 너도 맛불? 맛불? 그래 좋아 맛불해 딱딱한거 벤 문구? 최형인 벤 광전사 벤 도박사 오케이 문구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킥령 가져가줍니다 창술사 오케이 마검사 가져와줍니다 오케이 격과 환영술사 처형인 가져가줍니다 처형인 이거 카운터라고? 흡혈기 카운터죠 처형인을 가져가줍니다 오케이 아 바퀴벌레 난전 가자 난전 고 야미 벌써 유령 하나 먹고 야미 땡겨주고 데리고 와서 야미 아 왜 절로 가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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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살았을 때 궁극기 썼어 오케이 스윽 땡기고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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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지 야미 안하니? 야미 좀 해라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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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미 바퀴 꺼져 우엄박 빼겠습니다 아 우엄박 꺼지라는게 아니고 바퀴 바퀴 오해하지 마세요 부녀뱀 흡혈뱀 아니 처형인뱀 킹씨 환영술사 기사 도박 사 소총수 마검사 마검사를 먼저 가져왔어야 됐나 성광 박수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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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힐러 힐러 광전사한테 힐러 궁을 일찍 쓰기로 하네 자꾸 응? 감당할 수 있겠냐 너? 너네? 어? 감당할 수 있겠어? 뻘궁 아니 광전사에다가 뻘.. 힐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뻘궁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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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체력이 좀 없다 아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할 수 있다 우원박 복귀 오케이 우원박 필요했어요 우리팀에 필요한 인재였어요 단단한 플레이 하겠습니다 단단한 플레이 단단한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제 총 1 everyday 제가 열어 lush 중 2 3 4 3 5 4 5 5 5 6 6 요리하고 싶은데? 마지막을 요리로 해? 그쪽 노딜이거든? 투탱이라서? 요리하자 그래 오늘 민호인님도 오셨겠다 요리조리로 가자 요리조리조합 쭈피고 난전하지.. 허용하지 말고 공공기 빨리쓸까? 빨리 써 저쪽도 빨리쓰는거 보니까 빨리쓰는게 좋나봐 아.. 제발 아.. 제발 검사했으니까 늦게 쓰라고요? 아.. 제발 암라인 싸움하면 우리가 좋아 와.. 딜러 있어가지고 아..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강씨가 버티기만 하면 돼 아.. 못 버텨 요리사 요리조리 요리조리 민호인님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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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노들이야 이게 저쪽 검사 쓱 긁을때 됐는데? 검사 긁는데 이제 어떡하냐? 검사 긁어달라고 모이는거 봐 아아 아 다 썼어? 아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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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리조리 감사합니다 아 이게 다 이... 풀... 풀승부야 왜 이거 뭐라 그러지 풀카운트야 처형인? 하... 처형인으로 한다고 하... 왜 풀카운트야 왜 왜 왜... 꽉... 단단하게 갈게요 저 단단하게 갈게요 자 단단하게 갑니다 하... 처형인... 나 주기 싫은데? 흑혈기 뱅 격부... 하아... 씨... 변수 차단 무녀 나 이거 한번만 믿어줄래요? 나 이거 진짜 한번만 믿어줄래요? 원탱 3딜조합 이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원탱 3딜 이게 쌈노딜이고 강씨에다가 소청수 넣으면 끝난다 이거 진짜로 한번만 믿어줘 진짜로 저쪽 쌈노딜이야 진짜로 궁극기는 아 일찍 시작해 강씨가 일찍 켜지는게 좋아 간격은 좁혀 좋아 제발 제발 요리조리 요리조리 안했다 아 어차피 좁혀봤자 원거리라서 안 뭉쳐져요 우린 라인 이거 지켜지면서 해야돼서 저 따로 놀면은 스탯이 안좋아 따로 놀면 스탯이 안좋니까 마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고요 몽크 도박사 이러면 안좋테니까 우린 라인을 만들어야돼 뭉쳐서 이게 난전이야 퍼진다는건 자 라인 잡고 싸우 아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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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라인 잡고 싸운다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고급기 먼저 아우 열두개 세개 근데 환영술사가 아우 아프다 라인 잡고 싸우는거야 라인 잡고 싸우라는거야 우리가 딜이 있잖아 저쪽은 쌈누 딜이란 말이야 원탱 3딜 원탱 3딜이야 원탱 3딜 원탱 3딜 아 힐이 없으니까 바퀴벌레 뭐해 아니 그 마검사한테 긁히는데 바퀴벌레 마검사가 긁히는데 그래도 진영을 유지하는게 더 좋다고 어? 우리 리그 상대네 개 패야겠다 기용? 아니 이병건 갑자기 팍 뛰었죠 자 단단하게 할게요 단단하게 최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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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혁이 밴하고 시작할게요 무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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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광전사 광전사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광전사 잡아 놔야 될 듯 검사 이거 암라인 망가지나 몽크를 섞어줄까요 이게 얘가 암라인을 혼자 못 버텨 암라인 무너지면은 이게 화염술사가 의미가 없어요 얘가 차라리 딱딱한 애가 한명 있었으면 화염술사를 해볼텐데 방패병? 방패병은 얘한테 잡아먹히는데 창술? 아 창술을 하자 야 창술 좋다 아 잠깐 힐이 없잖아 일찍 사용해 그래 오케이 궁극기 쓸 때 아 환영술사 궁극기 미쳤다 아 근데 무녀가 자꾸 살아나는데 아 무녀가 자꾸 오케이 잡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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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주세요 제발 누워주세요 오케이 가뿐했죠 요리사? 요리조리 요리조리? 오케이 요리조리 오 Aqu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화염 출산을 할 수 없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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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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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령이 계속 먹는데? 아 먹방 타임 10초만 먹방 타임 10초만 먹방 타임 10초만 우리 리그 1등 팀이라서 그런가 좀 힘드네요 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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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갑시다 단단한 플레이 합시다 단단한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단단한 플레이 오케이 단단한 플레이 오케이 단단한 플레이 화염술사 오케이 기사 암라인 싸움 합시다 강시에 오케이 얼음술사에 딜러 하나 넣을까 궁수는 진짜 아닌데 기사 하나 하자 마검사로? 검사 진짜 나쁘지 않은데 요거 원탱일 거란 말이야 킬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투탱? 오케이 바퀴벌레 강시? 바퀴벌레 강시? 바퀴벌레 강시 바퀴벌레 강시 지금 저 강시 볼래요? 강시? 우리 강시 뭐하는지 아시는 분 또 도망다니겠죠? 우리 강시 어그로 끌고 나쁘지 않은데? 바퀴벌레 요건 나쁘지 않았는데? 어? 바퀴벌레 나쁘지 않았어 이건 어어? 도망다니면서 두명 두명 어그로 두명 끌고 가기 어 나쁘지 않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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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전 시작됐나요? 고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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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